김남준, 김석진, 민윤, 김조홍석, 박지민, 김태형, 조정국, BTR! 빨리! 빨리! 한참을 쳐다 버렸네? 악실하는데요? 그냥 마음껏 울고 선물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. 저는 제가 사면 되니까요. 플렉스. 여기에 딱 오이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힌다 아닙니까? 그냥 한 번 먹어보자. 오이피클 한 번 먹어보자. 도대체 피클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? 형 나가. 나 백끼럽 해봐도 되겠니? 나 오이피클 해. 도대체 피클 딱 하나 먹어봐. 이거 아니야. 뭐야, 이거. 하늘에서 떠내도 많이 아팠나요? 나 처음 알았는데 오이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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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 천사라고 받을 걸 아 지금 얼마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늘 살짝 아프셨나요? 기다려주시면 돼요. 오이피클 뭐야, 이거. 얼마나 실망하겠어. 지금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걸리려나? 이 손으로 쓰레기통 같은 걸 다 뒤져봐야 되나? 안 봤어.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?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그럴 건데.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. 누가, 누가 짱은 거요? 를 걸렸을지 모르니까.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번 훌쩍 오고 왔다. 알? 나 진짜 쓰레기통 한번 본다.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봤어요. 알?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 했어. 일단은 없었어. 일단은 없었어. 8.01.BM 이게 단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? 난 솔직하게 해. 솔직히 남준이랑 다른 형이에요. 아, 왜 웃어요?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. 네가 생각나니까 웃겨지지, 남준아. 솔직히 석진이 형 아니면 남준이 형. 띔스연. 이 정도 연기 잘해, 요즘 애들은. 이거 네 거지? 네가 쓰레기통을 숨겼지? 일부러 과학에 이런 것 같은데? 나 태양이는 아닌 것 같아. 이 주인은 형이죠? 이 주인은 형이죠? 진짜 모르겠다. 형 들어가요. 저구요. 지금 정국이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. 그니까. 그러게. 얘는 입이 꼭 닦고 있잖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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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도대체 다른 애들은 어떤 충격이? 내 눈을 봐라. 자, 이번 편 들어서. 레이텔.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. 봐봐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 생각해봐. 봐봐. 이 다시 한 번 탁 해가지고. 탁 생각해봐. 진영인 것 같아요. 아, 진영. 내가 봤을 때 진영 아닌 것 같은데. 원 위너 레이텔. 지민이 할게요. 지민이 할게요. 지민이 할게요. 내가 봤을 때 지민이 맞아. 지민이. 봐봐. 일어나주세요. 아, 진짜. 진영이야? 왜? 나 그냥 한 번 해본 건데. 아, 그래? 야, 잘 찾았습니다, 이 게임. 아, 잠깐만. 저 질문 있습니다.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? 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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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왜 사서 나가! 허어? 아, 나도 했는데요. 뭐가 튀 없는데? 어, 깜짝이야? Anda, 깜짝이야. 아아. 지워. 괜찮아. 으이. 형 씨, 이상한 거 만ода SHAPEDEN. 저 제목 지었습니다. 가져가요. 너무였어요. 오팟? 네. 제가 하나 만들깐. 오빠 됐으니까 오빠? 네. 오빠! 오빠가 되는 거야? 오렌지 파인. 형은 어떻게 이렇게 해줘요? 죄송한데 나 오렌지 못할 거 같은데. 아 근데 4월밖에 안 되는데요. 와 그래도 나 4점이나 했네. 근데 이날은 진짜 흔치 않은 거 알죠?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날은. 뭐 그치. 그래서 뭐. 옷이 왜 이렇게 좀 작은 거 같으니까 어깨가 그게 커졌네 진짜 허리 난 지금 외국으로 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입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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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땡큐 땡큐 러미 어 어 택 훅? 오케이 어 지금 발병 맞고 있나? hola hola 오케이 남주 여기 사람 챙겼어 어? 아 남주 거기네 거기 거기? 거기? 오케이 아 뭐 식사하게 막 청소 도구함 이런데 에이 알지 뭐 그 안내데스크 막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넌 뭐 머리를 안 썼나? 아니면 넌 머리를 썼나? 안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물건 많고 그런 데다 숨기지 말라고 그런데 다 들킵니다 우리 주문해 주시겠어요 주문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회사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 일판이 있죠 저희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딸기 에이드 딸기라떼라고 아 bird 조리퐁 라테! 아니야. 민트 초코 라테. 민트 초코 라테! 자 주문 나왔습니다! 고객님! 조리퐁 라테! 형님들이 진짜 잘 만들어노네. 조리퐁 라테! 주문 나왔습니다. 와, 맛도 고겠다. 카페, 카페 알바 준비 잘 했지 말아. 정호석 고객님 마지막 최종 1등에게 1등 멤버에게 상품권 특별하지만 소소한 나 솔직히 무대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소소한 보다 좀 거대한이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지만 거대한 사이즈는 거대한 사이즈 거대요? 사이즈 거대한 그건데 뻥튀기 사이즈 거대한 상품이 이게 컵 자체 안 했어? 내 생각에 깜짝 놀랐다 너무 당황했네